다윗은 사우랑의 쫓기는 고난의 아픔, 슬픔, 고통 많은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사우랑의 손에서 고선 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 말씀이 10편, 18편 말씀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일생의 중간 결산이 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아주 요약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피할 바위, 방패, 피난처 그랬어요 좀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굴에 숨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피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숨을 굴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그냥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때그때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린데 첫째, 환란 때에 하나님께 불을 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6절이죠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래며 하나님께 아래였더니 그가 전해선의 수를 들으시며 여러분 왜 믿는 사람에게 환란이 옵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서 보호하고 지키신데 왜 환란이 와야 됩니까 환란이 오게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특별히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무엇이 교만이 옳습니까 항상 내가 했다는 생각 좋은 일도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성경 많이 있고 내가 주의성 잘하고 내가 11조 잘하고 내가 내가 이게 내가가 나오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11조도 오고 감사한 군도입니다 하면 바로 하나님께 응응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성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니까 자연히 환란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 잘못 없는데 하나님 환란을 줄 때에 있어요 몸 아프게 합니다 사업이 흔들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듭니다 그럴 땐 아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연단시키시구나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란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이기신 주님께 피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때에 불을 짓고 기도했더니 그 전에서 들으시며 성전에서 들으셨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들으신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이건 하나 임재의 장소가 아버지 집이고 예수님이 내 집 맘이 기도한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안으로 좋은 철도 기관사가 계셨는데 목사님께 이랬대요 그 교회 앞을 항상 기차가 하루에 지나다녀요 목사님 내가 기적을 두 번 울리겠습니다 첫째 삐 울리면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눌리면 내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사인을 하고 또하도 믿음 좋으니까 목사님도 사랑하고 한데 한 번에 기적을 뚫려 두 번째 뚫려 갑자기 멈춰라 딱 멈췄대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요 철길이 10m 앞에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아픈 갱단들이 악하게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런 함정을 파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다이슨 위기 때마다 불을 지졌다 불을 지졌다는 것은 카라로 절귀하다 희승이하가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철귀의 기도시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큰 난광이 와요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봐도 해결할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고개 한 마리 잡을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때 불을 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불을 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렁에 빠졌습니까? 침체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슨이 그렇게 불을 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보니까 여기서 지존자가 우박으로 우래로 번개로 숯불로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그 의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되는데 18절에 말해 나의 재앙의 나라에 내가 이랬으니 요밖에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의지가 되셨다 그랬고 29절에 내가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도와주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역사가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광양 생활할 때 80세가 됐어요 양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얼마나 한숨과 탄식감을 해서 내가 40세 그때 궁궐에서 정말 내가 왕자였는데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응답도 없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야 되는가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았습니다 옛날 훈련이 딱 끝날 즈음에 8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은 내 것이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 너 역시 나의 지팡이다 내가 그 지팡이로 그 권능으로 사용하리라 그 지팡이가 바닷속에 길을 낼 것이고 반석에 생수를 내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예요 마른 막대기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던졌을 때에 그게 뱀이 됐고 또 잡았을 때에 지팡이가 됐고 애국에 성기는 신이 뱀이기 때문에 네 손에 있다 네 손에 뱀이 잡혀있다 너희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그 지팡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마른 지팡이 같지만 그 지팡이가 내 것이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홍해도 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생수를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물질을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탈란트를 올려놓아보세요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려야 될 것이고 물질이 차고 넘칠 것이고 그 재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나의 작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약함 속에서 강함을 보겠습니다 손바닥만 구름을 축복의 장대배가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억과 응답해 내겠습니다 빈 그물에서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작고 보잘것 없는 그 물고기 보리떡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주님이 축사하니까 주님이 함께하시니까 주님이 그들 축복하시니까 오천명 먹고 열두 방을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철없이 버리고 아직 속이 자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건강에 자랄 것을 믿습니다 내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29에 말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그랬어요 야 의지하고 적군이 있으니까 뭐라고 적군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세요 그여 다이슨요 권리앞에 뛰어나갔어요 물멧돌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가 바로 무기가 찬 칼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말씀 물멧돌 산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말이에요 권리앞이 하나님을 모여갑니다 근데요 한마디 생각 그때 그 순간에도요 공중전이 붙었어요 공중전 지금 전쟁에 중요한 것이요 공중전에 이겨야 돼요 공중전이 알죠 비행기끼리 서로 막 싸는 거예요 비행기끼리 서로 막 미사일을 쏘고 막 총을 쏘고 막 근데 공중전 잘한 그 조종사는 1등전 막 그거에 막 엄청나게 조종을 잘하고 막 돌고 막 해가지고 상대를 먼저 기습해서 쏘면 이기는 거예요 공중전에요 지상전에는 땡크인데요 땡크? 아 땡크가 얼마나 못 썼습니까 그런데요 공중전의 비행기가 공중에서 장악해버리면 지상 땡크 다 잡아버려요 공중전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6일 전에 공중전이 이겼잖아요 공중전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뭔 공중전이 이겨요 내가 기관사단인데 여러분 권리앗도 자기 신의 이름으로 여기 저주를 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말싸움 붙었더라고요 말싸움 그래서 입에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입에 믿음의 말로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서 지금 새해 밥대기 해야겠다 짐승이 밥대기 해야겠다 입으로 말했고요 저도 똑같이 말싸움이 붙었는데 그 말싸움의 순간에 공중에서는 천사고 마귀고 꽝꽝 부딪혔는데 누가 이기냐고요 다윗의 믿음의 말로 사단관스를 장악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물멧돌을 던진 거예요 물멧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물멧돌을 일단 믿음으로 던지고 봐야죠 명중시켜서 성령이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던질 때에 마친 것은 성령 하시다도 던지도 않고 나가도 않고 벌벌 떠고 있는데 어찌 성령이 일하시겠습니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빚쟁이에 쫓깁니까 만나세요 만나고 의지하고 내가 참 기다려달라고 해야지 피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이차된 당시에 우리가 이 하나이자하고 싸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의지하고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나오가 노릉만의 상륙작전에서 성공하게 되죠 그때 지중해 있는 말타섬에서 상자 연습을 다 끝냈어요 다 연습을 끝내놓고 마지막 끝내놓고 이제 땡 하고 이제 출전이 나옵니다 그때 무릎을 탁 꿇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지지관들이 다 무릎을 탁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위하셔야 됩니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소 우리 모든 두뇌와 훈련받은 것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소 그리고 우리는 행동할 것이요 그거 상정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업한 사람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근데 구하는 건 하고 찾아봐야죠 찾아보고 나서 또 기억해 열 때까지 두드려야죠 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찾지도 않고 두드리도 안 하고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다이슨 구비구비마다 장애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뭐라 하겠습니까 탐을 뛰어넘는 나이다 그랬어요 탐을 뛰어넘는 이 말이 얼마나 내가 되는지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치워주세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딱 치워줄 수 있지만 대부분 그것보다는 네가 이걸 한번 치워봐 어떻게 해요 지혜 줄게 네가 해결해 네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해봐 그 장애물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환희 크로스비는 생후 6개월 만에 장림이 됐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무지하고 그러다가 영감 있는 찬송 8천 목을 지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색 내가 들으니 나의 생명들이 나의 가게 다가도록 정말 주옥같은 우리가 즐겨보는 찬송과는 그분에게서 나왔더라고요 생각하세요 장림이에요 눈이 어두워졌다니까요 캄캄하고 얼마나 멸시 천대받고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 없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찾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영적으로 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지 계속 그분이 장림이 안 됐으면 절대 8천 목 찬송과 자꾸 하겠습니까 그분은 그 장림이라는 어마어마한 핸디캡을 뛰어넘었다니까요 넘어서 위대한 사람이 어떨까요 그리고 귀한 한나라 최고의 영광의 밀루간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하세요 자 마테문 시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갈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밤 4경에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거든요 아 노를 지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아요 갑자기 바다 풍랑이 이래가지고 내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본 게 제자들이 그러고 있네 급하시거든요 예정이 없는 게 예수님이 바다에 걸어와면 원래 바다에 내가 야 바다에 나도 건넨다 이거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내가 인생의 고난의 물길을 가면 돼서 힘들고 어려웠고 인생의 한숨소리 탄식소리 그 신음소리 눈물을 고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와요 오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초저녁에 좀 도와주시 아니야 밤 4경까지 지켜볼 때가 있어 새벽까지 지켜본다니까 그래갖고 기진맥진해갖고 주님하여 못살겠어요 할 때에 주님이 그때 오시잖아요 그때 그 시간 도와준 시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도우셔서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저도 내 인생에 바라만장한 인생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할 때마다 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준 그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 받게 된 것이 은혜와 말씀대로 사는 결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20절에 뭐라는가 내 의를 따라 상주시고 깨끗함도 갚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에서 구원 받은 것이 내가 재수 좋았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에 의해서 의를 따라 나를 상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하기를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면이 피하는 자에게 모든 자의 방필 시도다 지금 말씀으로 다시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우연이 아니에요 당연히 결과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기도도 영적 과학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어쩌다가 봉사 문구리 잡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 정확한 것 기도는 영적 과학이고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뭐냐면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정리하기 때문에 말씀에 피했더니 나를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사오랑이 자기 죽이려고 했을 때에 두 번 죽일 수 있었어요 여호를 경애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분야 내가 어떻게 해지가겠느냐 그러면서 피해서 도와받아내고 축복받아했어요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붙잡았다 그 말은 오히려 내가 말씀을 피했더니 말씀이 나를 보호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 그분이 정리하시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걸으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물질의 계명을 지키세요 그래서 뭐라는가 내가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자 담이 있어요 담이 있을 때 내가 뛰어넘으려고 얘를 썩이라도 해야 도와줘요 얘도 안 쓰고 가만히 주자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뛰어넘는다 할 때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 높이 뛰기가 있더라고요 높이 놓고요 그걸 뛰어넘는데 한 장대가 있어요 이 장대 같은 것을 가지고 다 달려가요 달려갖고 딱 짚고 휙 봤어요? 뛰어넘더라고요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높은 것 최고 높이 뛰어야 돼 넘어가면서 몸 다치면 안 되고 휙 휙 휙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장애물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그 장대 그 장대가 감동이 이렇게 왔어요 아 그 장대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커야지 장대가 두껍고 힘이 있어야지 그걸 믿음을 딛고 그런데 뛰어넘으려면 공중으로 몸이 팍 솟아야 되는데 뛰어넘어서 공중으로 팍 솟게 만든 것이 성령충만이더라고요 맞아야 맞아요 그래 맞아 맞아 왜 성령충만을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막 내가 뛰어넘죠 여러분요 믿음 말씀 그래서 말씀을 피하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기도 성령충만해가지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왁께 오늘날 너희에게 생각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온 애국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러보세요 지금 앞에는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에 뒤에는 애국군사가 막 추격이 오는데 두려워 말라고요 큰일 났는데 그리고 또 뭐냐면 가만히 서서 그러네 지금 어떤 상황인데 가만히 어떻게 서서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서서 잡혀 죽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서둘고 호들갑돌고 막 벌벌 떨어갖고 된 게 아니더라고 이 영적인 사건 여기서 딱 싸움이 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리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성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벗기고 하나님을 보지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거기서 사는 임재가원에서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고요하고 조용하고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우리가 통성기도 막 쭉 하다가도 깊이 들어가면 조용하니 고요하니 쭉쭉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곤소곤 소곤소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신랑과 신부의 행복한 그 시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침궁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조용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할 때 이루어죽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만히 서서 있으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모세의 믿음이 너희가 본 애국사람을 보지 못한데 자 우리가 모세가 모세야 걱정마 내가 황해받아 갈라줄게 그 약속 없어요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나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기를 네 지팡이를 내밀라 내밀라 다시 말하면 지팡이 내면서 갈라누라 미리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저들 해결한다 믿음에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극대사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팡이를 내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때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요 지팡이를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밀어할 수 있겠어요 내밀하면 네가 내밀어 또 하나님도 하나님은요 이거 영적 사건인데 우리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이성을 가르치라 아이성을 가르쳤을 때 그때 성리 일하시고 천사가 일하면서 장악하거든요 손으로 가르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 사건이 다 그것이 이루어져요 네가 내밀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밀라는 거예요 오늘 또 모세의 믿음으로 내미는 사람이 없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있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 이런 모세 이런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40년 걸렸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 영의 사람 만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는데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감으로 해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따듬어져 가지고 영적 사람에 대해서 환경의 담을 뛰어넘었을 때 나는 이미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대부분 거의 얽히고 석힌 문제가 지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지혜로 풀고요 과학자에게 지혜여서 물건 만들기 만들듯이 그리고 대부분 인간관계에 얽히고 석힌 문제는 내가 낮아지지 않아서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 충만하면 내가 낮아지게 되면 아 내가 섬길 수 있고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영 사랑의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버리면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장애물이 여러 가지 인생 장애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미움이 와요 근데 그 미움의 장애물을 사람의 사람으로 네가 성령 충만해서 뛰어넘으라 네가 용서해라 오늘 중요한 것이 문제 가운데서 내 연약고 부작업당에서 깨뜨려주고 부서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만났고 울었고 그래서 내가 낮아졌고 주님의 사람으로 연합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결국은 주님의 심장 속으로 나를 만들었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됐고 인생 의지할 것 없고 주님이 기쁨이고 주님이 행복이고 주님과 사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과 사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신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참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언제 예수님 내가 사랑한 마음이 드냐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거든요 언제 느끼냐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거든요 그걸 깨달아져요 하... 하나님 나를 오래 참으셨구나 그래... 그게 느껴진 것이 언젠가 내가 과거에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 하나하나 죄 지었던 것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아내한테 함불로 했던 것 막 여러 팡... 하던 것이 이제 떠오르면서 얼마나 내가 나를 봐도 미워갖고 실망이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하... 주님이 그 순간에 밟아 죽이지 않고 그래도 그 순간 참고 지켜보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그걸 지켜보고 내가 혈괴되고 큰소리 쳤을 때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 계속 주님이 모시고 살면서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고 기다리고 그렇게 오래 참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생각받고 아... 주님 죄송해요 실망시킨 걸 죄송해요 이제 주님 아프지 않겠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더 기쁨이 되길 원해요 이렇게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해보세요 주님이 음성이 들려요 그래 네가 나하고 정말 내가 너 사랑한다 네가 이렇게 깨져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한단 말 그렇게 듣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래 너 그러면 너에게 성운하게 했던 사람 네가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 있지 너 왜 그 사람 진실로 사랑 못해 주니 좀 이해할 수 없니 네가 좀 기도해 줘라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거야 말에 실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란다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실 내 실수 잘못이 너무도 많은데 그거 다 숨겨놓고 나는 걸어간 척 나는 뭐 계단한 사람 말고 내가 바리새인 돼갖고 착각하고 바로 정의한 것이 나였군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 없는 걸 회귀하고 깨뜨려주고 부서지고 여러분 홍의의 바다 갈라진 것부터 기적이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온유와 겸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젠 난 주님 사랑하고 산 것이 행복이고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 된 것 그것도 쓰레기 같은 것이고 난 주님의 인정받고 주님과 살고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은 인생의 성공이 여기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지 않겠고 예수님 말 외에는 내가 말 안 알겠습니다 예수님 빼고 다른 말은 쓰레기 같은 말하고 나서 나중에 상처받고 아픔 주니까 내가 살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래서 나 예수님과 산 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냥 잠잠함이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누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요 정리한 말씀 그래서 정리한 말씀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이 하나에 만나 보니까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생각해도 이제 변화됐어요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매일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돼서 정말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 변화되면 문제가 문제가 안 돼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문제는 문제 이제 보니까 문제 아니고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가 또 해결됐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더 풍랑 권한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갔고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갔고 이 세상의 아픔 슬픔 고통 가운데서 주인과 기도다 보니까 영적 생활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천국 바라보고 이 땅에 믿음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된 자녀 믿음의 승리자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를 마다 성령으로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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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